다 핥아먹어버려야지 내가 다 핥아먹어버려야지 딱 오늘 딱 이분 갬부잡고 아까 백호잡고 딱 오늘 총룡각이다 총룡갑니다 총룡 근데 다른 캐릭터마다 다 승이 많아요 어 게임을 많이 했다는 얘긴데 저격이 저 다행히 팔때마다 오는거 하지만 밟아줘야지 아 보디 안나가냐 아 보디가 왜 안나가냐 아깝다 보디 나왔으면 좋았는데 차분하게 차분하게 저렇게 그렇지 샤이닝 그래도 킹인데 아 우리 철조님 어서오세요 예 맞습니다 신세카이님 그래도 킹클라스가 있는데 킹으로 지면 안되지 미겔은 뭐 미겔은 뭐 하 우리 미겔 언제 클까 오랜만에 둘나 오랜만에 듣네요 킹두아 아 아이 뭐 역시 아재입니까 저보다 잘한 사람 엄청 많아요 저는 예능 철권 방송이지 제가 뭐 지존 방송 아니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 그래 그냥 나는 그냥 묵묵하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다 운좋으면 뭐 이기는거지 뭐 맨날 지다가 좀 운이 좋으면 좀 이기는거지 이게 바로 오늘입니다 버슬버슬 거기 그렇지 차분하게 차분하게 지존 방송은 따로 있잖아 그 1위방송 그 있잖아 뭐 정강이기 어 그게 지존 방송이지 여기는 예능 방송이지 와 이게 안맞아 아 개린 흘릴랬다 아 아 아 아깝네 풀 수가 없지 머스버스트 이건 풀 수가 없다니까 머스버스트는 강철멘탈님 감사합니다 어 아 아 아 아 허허 야 이거 안맞냐 왜 아 잡아보래 그냥 달려가서 풍따 확정 달려가서 풍따 다음에 레이지 아치 후 아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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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아 아 따따따 아 따따따 그렇지 방격해 내가 곧잡다니 마지막 round 과 라이브 이렇게 앉아줘 안 오마라지 우당탕탕 와장창창 이리 남은 자연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을 뇨잉 뇨잉! 차분하게 얘기해봅시다 사자리 바트딱 자분 자분 왕 자분 초보가 알만한 캐릭터 좀 폴하고 클라우디여요 폴이 1순위 폴 아 이걸 맞.. 이야 끝까지 행으로 피할라고 아이씨 툴을 막아야되는데 행미 2시간 자 역시 킹은 연잡이 최고지 킹은 연잡이 최고지 근데 연잡이 데미지 많이 패치돼서 약해진 것 같아요 어허 핫 저 머스포스턴은 못봐 망개끼 아 이걸 왜 맞지 아이씨 띄올래 했는데 아 저거 못띄였네 아 딱 로아이 생각하고 로우 맞고 하이 딱 할 때 커키 갈래 했는데 이게 또 안되네 아 아 아 아 여운 팔로우 없습니다 이사람아 여기는 즐겨찾기가 있죠 여긴 팔로우 없어요 자 차분하게 입어봅시다 아 짧았다 아 그래요 후원은 별풍선이라는 후원이 있고 또 이제 순위 랭킹 아프리카는 랭킹이 있습니다 그 랭킹을 올리는 방법은 추첨 보통 업이 6피라고 하죠 업버튼 핸드폰에서는 따봉마크가 있어요 그거 공짜니까 하루에 한번씩 좀 눌러주세요 공짜에요 어제 그 브라이언 코단스 브라이언한테 빨렸죠 차분차분 왕차분 헬브미님은 그 레버 만드는 날 바빠요 야이 다이나 안다닐줄 알고 보디 준비하고 싶은데 아이씨 내 워낙. 그치mez 한 300% Nein! 아호 아직 희망있다 mbc 아직 안 끝났다 mbc 아직 안 끝났다 누가 끝났댔노 이제 mbc 안 끝났다 mbc 아직 안 끝났다고 mbc 아직 안 끝났다 mbc 홍콩 간다 mbc 홍콩으로 가보 피킹 약해요 어이 뭐야 이게 아 아 아 아 차분차분 왕차분 자 여러분 11시입니다 추천 한번 야무지게 눌러주세요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리수님이 없으니까 채팅창이 조용하구만 아 촉새님이라고 촉새님이 카즈미드 했었나 카즈미가 안 안되네 풍류랑 하랑은 하는데 그리고 또 스타일이 촉새님 스타일은 아닌것 같은데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촉새님 스타일은 아닌것 같은데 이래 공격적이지 않는데 하랑이 오우 초숙다 일단 프로필 사진이 좀 의심가긴 하지만 거의 카즈미하니까 카즈미 하는거 못봤는데 아까 카즈미도 존나 잘했어요 어 이거 카운터 나냐 웅둥고두 장수 어우 쩔어 노르치 안 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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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으아아아아아 개망 아유 운태군주야 갬부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지 잘하는 사람이겠죠 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 옛날에는 오락실이 여기 오락실이 누구들아 요즘은 온라인 집에서 하니까 아이디를 모르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이겨봅시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지 결과가 중요하지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그것만 따질 뿐이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어 조탠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네 한글 닉네임 안됩니다 깨져서 나옵니다 한 번씩 깨져서 영어 아이디 나오는 게 다 한글 아이디죠 반갑기 좋구요 역시 하나한테는 반갑기가 최고지 차 문차부왕 연잡으로 상대의 가드를 붕괴시켜봅시다 부르겠죠 안 부르네요 보디 좋구요 자 이번엔 다시 한 번 치고 올라갑시다 닉네임을 가린다는 얘기가 뭔가요 그니까 이상한 알 수 없는 똑같은 툭툭툭 그냥 점.. 점 4개 이게 다 한글이라고 한글 그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 채널 점 4개로 나온다고 영어 닉네임 밖에 안되죠 아직 한글... 지오를 안아본거죠 그래서 토너먼트 만들때도 방제가 한글 안되잖아요 영어로 밖에 안되요 걷기 좋구요 이불로 가리는건 아니고 아 보디 좋구요 깔끔한 마무리 원양어선 원양어선 아 원양어선 안걸리네 아 어퍼 반격이 좋구요 무조건 반격이 아 야 이거 들어가다 어퍼가 나 죽지는 않았는데 어 잠깐만 아 데미지 계산 잘못했다 아이씨 죽을줄 알았는데 안죽었네 조이스틱이 있는게 낫죠 포크로도 밥은 먹어집니다 포크로도 그래도 밥은 숟가락으로 먹는게 낫겠죠 아무리 포크로 밥을 잘 먹어도 아무리 포크로 밥을 잘 먹어도 그래도 숟가락이 낫죠 자 다시 내가 한번 패코올라 합시다 킹이 무너질순 없지 그쵸 그쵸 이제 제일 거의 뭐 쓸만한 적가는 10만원 제일 많이 쓰는게 15만원 이제 좀 고가는 이제 25만원 정도 예 밥은 주작입니다 일단 뭐 꼬꼬마하고 할 생각은 있어요 뭐 다른 분이 뭐 신청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철콘칠 재밌어요 그럼 뭐 내가 뭐 재밌다 없다 해야되겠어 본인이 해보면 알지 뭐 아우 아우 메이크스틱에 카델해보면 뭐 씨 완전 개꿀이죠 그건 완전 뭐 어? 메이크스틱에 카델해보면 뭐 씨 완전 밥 먹을때 스팸 한조각 김치찌개에 스팸 한조각에 계란호라이급 아닙니까 완벽한 조화지 진짜 더이상의 찰떡공합은 없지 아 행동할 줄 알았네 아 행동할 줄 알았네 아 행동할 줄 알았네 아 아 캑터스 말았네 이야 콤보 지드네 워 보디 좋고요 아직 mbc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역정성 sost蒼 좀 차분하게 해야되겠네 약간 나 덤벼봐 카드 레버나 헬프밀 레버 아무거나 써도 돼요 둘 다 좋은 레버이기 때문에 해골물 느낌으로 저는 MDF입니다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어 이걸 막고 말았네 어떻게 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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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기 좋구요 자이언트 벽강 자이언트 달려가수있다 왕차부 일어난다 샤이닝이 와 이걸 풀어? 킹 약해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설레이지말고 늘 해왔던것처럼 늘 해왔던것처럼 탑뚜뿜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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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랑 철투력이 뿜뿜 난이도 뿜뿜 반려 뿜뿜 죽지 않았다 30대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사람도 30대잖아요 그 애매제 무릎이라고 할 줄 알았냐 그치 그치 노장은 죽지 않았다 철지는 해골물은 30대부터다 잡다캐리가 아직 20대인가 존나져네 무당탕탕 와장창창 그러면 짱은 잡다가 먹겠네 무릎도 뭐 나이가 있으니까 어 잡다캐리가 아직도 살아있겠네 모르겠죠 무릎 잡다캐리 다 은퇴하면 우리 2세대는 로아이 꼬꼬마같이 젊은애들이 바통을 이어 봤겠죠 물론 그때까지 철권이 있다면 철권은 한 9, 10 세대되면 로아이 꼬꼬마가 지금의 무릎에 자리를 앉아있겠죠 로아이 그거 8강 나왔잖아 8강 정띵 잡다 무릎 세인트 뭐 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 불수가 없지 에버노 트위치에서 했잖아 어제 에버노 왕 아프리카에서 하면 안됩니다 트위치꺼기 때문에 라운드4 라운드4 야아 조지카이 거짓 아 이걸 막다니 야아 폰 쓴다 그렇지 무당탕탕 와장창창 아 이게 나가냐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이거 몇째인가요 우리 둘째 셋째 유학간지가 몇년 2년이 다 됐는데 틈틈이 편지와요 아빠 우리 둘째 셋째 잘 지내고 있다고 잊지 말라고 우리 민국이 만세 그래도 우리 막둥이 만세가 그때 잘했는데 미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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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려워요 블랙블랙님은 뭘 해도 다 어려울꺼에요 쉬운거 없어요 막상 쉬운거 알려주면 또 안해 폴하라면 또 폴을 안해 물어볼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안할겁니다 이거 폴 싫으면 클라를 하세요 클라는 쉬워요 클라 하세요 클라 말고 딴거 하지마요 클라 하세요 클라 말고 딴거 하지마요 클라 하세요 클라 말고 딴거 하지마요 클라 마세요 오케이네 저번엔 폴을 안한다 하지않았나 콤보가 어렵니 뭐해 얘가 콤보가 어렵니 뭐해 얘가 아타타타 야 카우트가 나네 차분차분 왕차분 아멘 그리고 자막을 잘 안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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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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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차이가 나는 건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 계급이 오르는 게 있고 난 뭐 폴로 분권밖에 안쓰는데 계급이 쫙 오르더라. 음 폴 같은 캐릭이 있고 그런 차이는 있지.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얘는 이만큼 계급이 오르고 근데 어차피 다 똑같아요. 어휴 또 또 맞았어. 야 이거 뭐 이거만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운터 카운터 그렇지 벽 자이언트 냐잉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카운터 그쵸 반격기를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이런거요 상대가 별로 안좋아하는 힘들어하는 기술을 많이 써버려 그럼 상대는 쫄아서 그 기술을 안쓰게 되죠 왜? 반격기는 내가 맨날 이렇게 써버렸을까 원래 여기 저 하단 다음에 기상기기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반격기가 거의 나오니까 기상기기를 못쓰잖아 그러니까 약간 꼬이지 패턴이 음 풀 수가 없지 머슬버스터 머슬버스터는 풀 수가 없어요 그쵸 아따 아 아 당격기 아깝다 아 또 마무리가 또 마무리가 아 아 에이 씨 마무리가 또 안되네 아 레드가 안나갔다 벌써 끝이야? 역시 마무리가 안되는군 아 야잉 자 차분하게 다시 벽고 올라가 봅시다 롤링 연잡 센데 왜 안쓰요 다 푸니까 안쓰죠 어 당연하지 당연히 그것만 푸는 그게 제일 쓰니까 그것만 풀지 뭐 당연하게 그래서 약간 딴거 약한걸 쓰는거죠 이분도 라운드 1 파이트 아 하랑도 이거 저 사운맵 존나 쎈데 아 아 여보포만 아 차분차분 왕차분 킹의 홈행기는 별로 안써요 요거에요 잘 안쓰죠 그렇지 이렇게 반격기 그리고 뭐 붕괴 는 안되고 아 반격기 썼는데 아 이거만 아하하 아 아 섹시 아 아 여왕 하 야 아 으 야 또 좋아 아니 아 아 아 으 어! 야 이걸 왜 맞냐 다이언트 좋고요 다이언트 좋고요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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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존나 아깜데 존나 아깜데 아 아이 깝스네 방금 좀 고수 같았습니까 어 고수 같았나 아 아 아 아 어 어 보숙 보숙 같았다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칭찬 감사해요 자이언트 아허 어 왜 안맞는 아직 mbc 안끝났다 누가 끝났다 했노 mbc 아직 안끝났다 아 왜 이래 또 안맞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봉촌입니다 그렇지 역시 4,5맵은 이기게 좋지 스킨 약해요 공짜로 콩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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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자동 역정승 역정승 간다 역정승 역정승 가자 땡굴땡굴땡굴땡굴땡굴땡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번에 진짜 보수 같았다. 휘리릭! 틈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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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상 좋구요 야 끝까지 앉아있냐 야 이게 걸리냐 아이씨 그렇지 아 왜 이래 안나가지 살았나 K.O. 이거는 최애 딱 기다리고 있었죠 야잉 야 이게 나오다 레이지 안만들어줄거야 일부러 짠발 때려주셨는데 짠발 안때리죠 아아 두 대 다 맞아보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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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연잣 버튼 소리가 너무 좋다 아아 이런거에 난 오르가짐을 늘립니다 탁탁탁탁탁탁 킹장인이라면 이런거에 오르가짐을 느껴야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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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무한맵에서는 잡아야되는데 미길 초보자가 다루기 어렵죠 미길 초보자가 다루기 어렵죠 다루기도 어렵고 상대하기도 어렵죠 무조건 앉아있네 들어가세요 크룩님 야 이걸 왜 맞냐 잽이 안나갔나 좋아요 자이언트 납법 치면 안될거같은데 납법 치면 안될거같은데 게이브 빰빰빰 흠 야 엉보벗어 몬토로 그냥 피해버리네 빠에나오나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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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꿀빵군이. 너무 늦게 와서 현기증이 난단 말이에요. 블랙은 오든가 말든가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은 딱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블랙은 오든가 말든가 말이죠. 블랙은 오든가 말든가 말이죠. 아 좋아요. 아 저 잘생겼다고요. 뭐 당연한 얘기를. 아따 우리 꿀빵군이 또 오시자말자 뼈장국 한 그릇을. 감사합니다. 역시 아무래도 아들 집에 불 질러 가야겠어. 야 인마 여기 온도가 지금 30도가 넘는다. 어차피 불 질렀다 지금. 우리 집 온도 알잖아. 우리 집 에어컨 창문 닫았고 에어컨도 없어. 여기 완전히 뭐. 팀질방 수준인데. 좀 갈건데. 에어 너가. 꿀빵군이 후삭기는. 막을 일 있나. 제 와이프 아닙니다. 어잉. 차분하게. 왠지 이번에 굴을 것 같습니다. 진짜 굴다 굴다. 아 근데 왜 안 잡혀 아 아잉 라운드 4 . . . . . . . 비하 capt nghĩ 우유유유유유유엄 이것이 뭡니까 다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오이 뭐야 이거 오이 아 스케줄 예 12시가 넘으면 2부방송 트위치 유튜브에서 합니다. 제가 베스트 bj라서 동시 송출이 안 돼요. 아이 저 뭐 브라이언하고 목소리 하나도 안 똑같습니다. 브라이언 흉내 좀 잘 못 내는데. 하나도 안 똑같죠. 라운드 2, FIGHT! 아 아 아 라운드 3 목소리가 푸짐하다는 무슨 뜻이지? 맛있다는 얘긴가? 어 잡고 말았죠 형 웨이브 잘 안써요 그냥 어 그 뭐냐 그거 할 때만 쓰지 잡기 할 때만 쓰지 어허허 아 이거 무릎 한테 어그로 꿇는데 한테 안 꿇으면 되지 원래 오늘 짱이 야메테님이 원래 프리카 블랙걸리지 않았나 옛날에 어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참 무프리카 블랙인데 어떻게 봤다는거지 좀 심한데 1년전 얘기를 아무리 그래도 형 여기도 갱생이하고 착하게 살고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 내가 봤거든 그때 프리카 보고있었거든 어 그래서 내가 따야지 여기서도 어그로 꿇으면 블랙입니다 해갖고 그때부터 착하게 살고 있잖아 아 아 아 아